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노바, 작전 개신, 캐리건을 찾아라. 브라보 팀, 날았다. 사람, 작전 개신, 캐리건을 찾아라. 사람, 작전 개신, 캐리건을 찾아라. 맹스크를 죽여야마나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놈에게 복수할 거야. 이제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브라보 팀, 응답하라. 내 말 들리라. 전대원, 6번 고력으로 차돌라. 여기서 나가자. 여기서 나가자. 오랜만인데. 우리가 어딜 가겠어? 그래. 가긴 어딜 가겠어? 나. 내 말 들려? 잘 들려. 캐리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하지만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 현재로선 연구실을 가로질러 수송열차 정거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걸 타면 지임의 수송선까지 이동할 수 있을 거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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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로. 이동. 좋아. 같은 생각이야. 다시. 전방에 불공이야. 내가 에너지 폭발로 처리할게. 오른쪽이 적이야! 확인 완료. 목표 지점으로. 자체용 침투자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가고 있... 좋아요. 레이너, 캐리건! 이 회복장치를 이용하면 체력과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 장치는 힘이 다 떨어졌나 보군. 저 해병들이 서로 뭉쳐있어. 파괴의 소나기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동료. 경로가 확보됐다! 자취령 침투조가 또 들어오고 있어! 위를 봐! 우무자 대원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갈 길 찾아가겠지. 우린 우리 길에 가면 해외 목표 지점으로 위치로 정거장이 코앞에! 열차를 타면 장륙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통로가 막혔습니다. 열차 정거장으로 가려면 지하를 가로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생각이야 발레리안 들리나? 중앙 통로가 막혔다. 12시쪽 청련문을 열 수 있나? 열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하시오. 저그 실험체들이 다 풀려났소 맞아. 저쪽에 저그가 느껴져 하지만 저그를 또 조종하면 안 될 것 같아 조종하란 말 안 할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그럼 문을 열겠소 셋, 둘, 하나 음... 그만큼 멀렴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어 네, 맞아요. 저런 가게 안을 수 있겠니? 네. 제가包 ambing 저 psd 아, 뭐해? 아, 이거... 가고 있어. 위치로. 랩이 전진 그 구역은 곧 봉쇄될꺼야 확인 완료 각질생각이 목표 지절로 울트라리스크 에너지 폭발만 좀 보여줄까? 위치로 전진 난장판이로군 더한 것도 함께 헤쳐앉잖아 목표물 포착 에너지 폭발 중독 공격 가능 럭 구역 고 이 에너지 계속 가시오. 이제 문 하나만 더 통과하면 열차 정거장이예요. 옆방에서 대규모 자질형 병력이 느껴져. 이번엔 쉽지 않겠는데. 저 안 우리에는 저그가 갇혀있어. 이 콘솔로 풀어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가스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도 있겠고. 이제 저그를 상대해야겠어. 그래도 아까보단 줄었잖아. 가자고. 이제 저그를 상대해야겠어. 그래도 아까보단 줄었잖아. 가자고. Wam煮이 좀 흥해. 탐력이 계속해서 공구해져. 자, 여기서 더 잠시 기다려라. 네. Alabama가 도착하십시오. 그럼 더 확인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시작할 것 같아. 이제 나랑 당신만 남았네. 자, 갈까? 목표 지점으로. 같은 생각이야. 자체력이 터널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내 아는 내 아는 volte. 그냥 밤만 가라앉을 자고 있는 편의점으로 넘치지 않을까? 심지어 닥터가 무섭게 만납니다. 네가 제대로 영향을 맞추고 있는 신출만 적어둬다. 와, 내 아는 공격은 안으로 하실 수 없다. ㄷㄷ 목표지점에 도착할 때까지는 적에게 노출될 거에요. 목표지점에 도착할 때가 없네요. 목표지점 이동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목표지점에 도착할 때가 더 많습니다. 목표지점은 도착할 때가 더 많아졌어요. 목표지점은 더 많아졌습니다. 교통에 뒤집어 놓은 것 같아서 테이블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이 모두 끝날 때까지 놈들을 막아야 한다! 거의 다 왔어. 이 친구들을 따라 착륙장으로 가자. 이동. 좋아. 가고 있어. 목표지원. 같은 생각이야. 도망가면 되겠단 말이야. 무이치로. 대천사 배치 완료! 착륙장을 확보했다. 자취령 전 병력, 전쟁하라! 짐, 저 대천사가 수송선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 목표지원. 히히! 목표지점으로 가고 있어. 전진. 목표지점 중. ㄷㄷ 가슴 목표 지점 목표 지점 그래, 마주 서둘러, 짐 놈들이 또 몰려올 것 같아 서둘러, 짐 사 길이 끊겼어 그쪽으로 못 갈 것 같아 내 수송 손으로 먼저 떠나 이제야 겨우 다시 만났는데 당신만 두고는 못 가 레이너, 케리건 난 지금 히페리온이여 약속 지점으로 항로를 설정했어 그쪽 상황은 어떻소? 케리건이 내 수송 손을 탈 거야 날 좀 데려올 수 있겠나? 알겠어 구조팀을 그쪽으로 보내겠소 절대로 실수하지 마, 발레리안 케리건? 그럼 약속 지점에서 보겠소 그리고 미안하오, 당신 말을 좀 더 일찍 들었어야 했어 사과해봐야 이제 소용없어 짐 수송선을 탈게 대신 죽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거야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짐 자체력 자체력 지원군이 도착하고 있어 히페리온이 집중 포화를 받고 있어서 그쪽으로 구조팀을 보낼 수가 없어 알았다 히페리온을 타고 약속 지점으로 가 난 여길 떠날 방법을 찾아볼테니 약속 지점에서 보겠소 히페리온이 노바 아, 또 만났군요 짐 레이너 전에 당신이 도시편만 안 들었어도 그냥 지나가게 눈 감아줬을텐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좋아, 금발 아가씨 어디 한번 해보시지 요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